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의 정신을 좀 멍하게 만드는 그런 어질어질한 쓴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. 아까 제보가 들어왔어요. 제 영상에 댓글을 달기 위해선 유료 멤버 가입을 해야 달 수 있더라. 제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이건 아무리 봐도 오류 같아요. 제가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. 앞으로도 마찬가지 죽을 때까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. 다만 이게 몇 번 반복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많이 하나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새끼가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하다하다 별 질환을 당하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류구나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럼 봅시다. 제목 나 임신 유세 졸라 부리고 싶은데 남편놈이 끝까지 안 받아줘요. 그거 부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? 어! 그딴 거 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꺼져! 원제 임신 후기 남편이 친정을 못 가게 합니다. 여기서 한가지 먼저 또 말씀드릴게 임신 후기라고 해서 당연히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글을 남기는 그런 후기들 있죠. 그건 줄 알았는데 그 후기가 아니라 임신 마지막 임신 후반부를 말하는 그 후기입니다. 아시겠죠? 처음부터 어질어질하죠? 글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. 저는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고 임신 후기 전까지 정말 단 한 번도 저희 친정일로 싸움을 했다든지 뭐 작은 갈등조차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가요. 저는 이제 임신 막달이고 한 달 뒤면 출산이 예정돼 있는데요. 사실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지만 특히 임신 초기부터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. 일단 입덧을 비롯해 여러가지 다양한 임신 증상을 겪으며 이런 제 아픔과 고통을 온전히 100%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 오직 저희 엄마밖에 없다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임신을 하고 저희 친정을 더 자주 찾아갔었고 이거는 남편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좋은 거지 이러면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던 거예요. 그렇기에 늘 남편과 동행을 해서 같이 가기도 했고 때로는 남편 없이 저 혼자 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저희 친정이 멀어요. 차로 편도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. 엄청나게 멀지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되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배러 가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또 그렇다고 이런 저를 대신에 다 늙으신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여기까지 와라 가라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게 어쩌다 가끔씩 한번 아기나 부로 잠깐 다녀가는 게 끝이겠죠. 결국 이번 임신 후기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자식인 제가 시간을 함께 그리고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마지막 시기라고 느껴지거든요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남산만해요. 저 혼자서는 부모님을 보러 갈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. 이런 몸으로 혼자 차를 끌고 3시간씩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건 더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요. 또 그렇다고 다 늙으신 우리 부모님은 오세요 가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야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우리 친정까지 동행을 해주는 거였거든요. 지금이 제가 우리 부모님이랑 오랜 시간을 함께 여러 번 할 수 있는 거의 제 인생 마지막 시기인 만큼 저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절실하고 또 간절하거든요. 하지만 이런 반면 저희 남편은 저랑 함께 친정에 자주 동행하는 걸 계속 거부해온다 이거예요.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요 이거를 막 그렇게 많이 요구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그냥 가볍게 2주에 한 번씩 남편 쉬는 날에 주말에 같이 갔다가 하루 자고 오는 거 그걸 원할 뿐입니다. 그런데 남편은 2주마다 처갓댁을 가야 하는 남자가 이 지구상에 나 말고 또 어디 있냐? 어? 30분 거리도 아니고? 어? 이딴 말을 계속해요 나한테. 물론 제가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막 2주마다 남편한테 가자 이렇게 떼를 쓴다.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. 저도 잘 알아요. 하지만 지금은 경우가 아예 다른 거잖아요. 저는요 출산까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은 만삭임산부라고요. 남편 동행 없이 저 혼자는 친정에 가지 못하는 몸이고 출산 후 많이 보지 못할 우리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고요. 언제 또 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? 아니 어쩌면 제 남은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건데도 남편은 2주에 한 번씩 가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며 계속 거부하고 결국 싸움이 생기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. 2주 전에 주말이죠. 남편이랑 함께 친정에 갔었고 또 지난 주말은 광복절이 껴있어서 연휴잖아요. 오랜 시간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지만 저도 양심이 있지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건 힘들겠다 싶어서 일부러 참고 말 안 했거든요. 그런데 내일 토요일 우리 부모님을 만난 지 2주째 되는 날 친정에 가서 부모님이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랬는데 그런데 남편이 끝까지 거부하고 동행을 안 해주겠다고 해요. 그렇기에 저는 이제 도저히 저희 부모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.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임신 이제 겨우 한 달 남은 36조차 임산부가 차로 편도 3시간 거리를 혼자 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. 그냥 미친 짓이고 갖다 죽어라 이거죠. 그리고 전에는 절대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기적으로 변한 걸까요? 아내가 임신을 하면 막 딴 마음을 품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희 남편도 마음이 변한 걸까요? 그리고요. 이런 남편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. 댓글 1번. 혹시 이번 주가 지나면 니네 엄마 아빠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? 2번. 저는 36조차 임산부입니다. 쓴이는 유난도 유난이지만 남편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요. 막 딸 임산부인 자기들 딸내미가 그 먼 거리를 옥에 놔두는 니네 부모님도 정말 놀랍군요. 솔직히 그냥 다들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쓰니 본인도 그렇고 니네 부모님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애 생각은 안 해요? 언제 어디서 애가 나올 줄 알고 왕복 6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? 아 미친 거야? 3번. 아니 나도 여자고 아이 임신해봤고 나도 본 사람이지만 이 여자 왜 이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. 혹시 부모님이 죽을 날이라도 받아 둔 그런 뭐 시안부예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근데 뭐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야? 아 혹시 니가 가는 겁니까? 들을까요? 나도 이 생각했어요. 글쓴니 오바 육바 쌈바 질이니. 농담 아니고 이제 곧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 했다니까요. 2번. 아이고 지 딴에는 애 낳으면 못 갈 것 같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지. 이런 여자는 육아가 힘드니 어쩌니 조언을 듣고 싶니 하면서 아기 데리고 지금보다 더 자주 갈 겁니다. 100%야. 그리고 지금처럼 막 징징대면서 지 남편이나 잡아먹으려고 하겠지. 아니라고 할 수 있냐? 4번. 아니 쓴이가 애를 낳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래요? 고속도로에서 아기 낳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. 너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그땐 어쩌려고 장거리를 다니겠다 이럽니까? 아니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래. 산모가 많이 놀라면 자궁 수축에 와서 조사는 할 수도 있고. 또 다친다 해도 태아 때문에 약쓰기도 힘들텐데.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. 5번. 2주 마다 왕복 6시간. 야 내 진짜 임신 요새 많이 들어봤지만 너는 정말 끝판왕이다. 사는 게 졸라 편하니까 이렇게 주접을 떠는 거겠죠? 지 남편 생각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못돼 처마웠다. 야 그렇게 보고 싶으면 니네 부모한테 택시비 달라 하던가. 그러고 보니 니네 부모도 진짜 양심 없는 인간들이네. 만약 만삭 임산부 딸한테 그 3시간 거리를 오겠다는 걸 말리지도 않아. 진짜 그 부모의 그 딸내미로구나. 네 남편이랑 뱃속에 있는 애만 불쌍하네. 6번. 그래서요. 네 남편이랑 동행을 하면 산딸이 산딸이 아닌 게 되고 반대로 동행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막 산딸이 되고 그런 겁니까? 왕복 6시간 월 위해식 다니는 거 이게 쉬운 줄 아세요? 거기다 갔다가 바로 오는 거 아니고 또 자고 올 거 아니야. 아니 부모는 너만 있습니까? 네 남편은 뭐 고아원 출신이에요? 남편도 분명 가족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너만 생각을 하냐 이겁니다. 그리고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싫은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죽도록 괴롭힐 수도 있어요. 그래도 지금 아내가 만삭이니까 남편이 겨우겨우 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이혼당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? 아니 임신한 딸내미 부모님이 늙으면 뭐 얼마나 늙었다고. 오늘 내일 하는 것처럼 그릇 썼네? 뭐야? 설마 여기가 여초니까 거기다 너는 임산보니까 다들 무지성으로 너만 빨아주고 네 편만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한 건가요? 그런 거니? 8번 말끝마다 늙으신 부모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옘빈. 혹시 나이 90 넘었어요? 끼케 60대 같은데? 아니 70이 훨씬 넘은 우리 아버지도 당신 딸 사위 손녀 보겠다며 당신 혼자 왔다 갔다 하는구만. 꼭 무슨 내일 돌아가시는 것처럼 글을 써질러 놨네. 왜 이래요? 9번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생기는 그 거지같은 시궁창의 예시를 정확히 보여주네. 나 정말 궁금해. 너 도대체 결혼 왜 한 겁니까? 그냥 평생 니네 부모님 밑에서 보살핌이나 받으면서 살지 왜 기어나왔어? 10번 야 반대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자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? 보나마나 분명히 울고불고 이혼을 하니 난리가 났겠지. 이봐요 아줌마 여기 판에서 임산부인 아내한테 3시간 거리에 있는 시댁에 가자 이딴 걸 올라오잖아요. 당장 이혼하라고 쓰레기 새끼라고 욕하고 난리납니다. 그것도 그냥 난리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큰 그 뱃속 아이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보내주고 이혼해라. 이런 댓글이 추천 오지게 받아가지고 배렛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요. 그것도 쓴 이처럼 2주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뭐 가끔 집안 행사 이것 때문에 가자고 하는 건데도 어디 미쳐서 임산부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.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리는데 너 정말 어처구니 없다. 11번. 알았으니까 일단 글 제목부터 바꾸세요. 임신 유세 부리고 싶은데 남편이 안 받아줘요. 참 신기하죠. 배려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너무 심하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위험하잖아요. 솔직히 9개월만 사귀면 당장 지금 당장 아이가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인데 참 어지럽습니다. 왜들 이러는 건지 제발 좀 기본만 좀 하면 좋겠는데 말이지. 아무튼 남편 불쌍합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